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목요일 RK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상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 사기 단속으로 4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제프세션스 법무장관은 오늘 전국적으로 펼쳐진 건강보험 사기 단속에서 의사 56명을 포함해 총 412명을 체포했으며 피해 규모는 13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작업은 205 ama boys care providers are now in the process of being suspended or banned from participation in any federal health care programs. 이사 pools takeaway list today? 120 has been charged with opioid-related crimes, making this also the largest opioid-related fraud take-down in American history. 세션스 장관은 미시간주에서 적발된 피고인들 중 한 그룹에서는 6명의 의사들이 합세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피오이드 약을 처방해줬고 결국 일부가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메디케어 허위 청구 금액만 1억 6천 4백만 달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션스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방검찰에 따르면 남가주에서도 의사 포함 14명이 메디케어를 포함해 건강보험 프로그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취제에서부터 물리치료, 침술, 말기환자 보호치료 등과 관련된 보험사기와 리베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가 테러 예방 차원에서 강화된 새로운 비자 심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무부는 강화된 새로운 비자 심사 기준을 각국 주재 미국 공관에 발송하고 향후 50일 안에 주재국이 이 기준에 맞추도록 통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오늘 AP통신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만약 각국이 새 비자 심사 기준을 거부하거나 시한 내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국민의 미국 입국과 관련해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화된 새로운 비자 심사 기준에는 여권을 포함한 신원서류의 신뢰성 강화 보장,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 증가, 공공안전과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들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상원공화당 지도부가 다음 주 중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만약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오바마케어를 통해 캘리포니아주가 별도로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온 메디컬의 축소가 불가피해지면서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주민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좌초될 것으로 보였던 트럼프케어가 상원까지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상원공화당의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주 메디케어 확대 조항은 폐지됩니다. 오바마케어는 메디케어 신청 자격 가운데 소득기준을 기존 연방 빈곤선의 100%에서 138% 이하로 상향 조정의 대상을 확대했는데 상원공화 법안은 이 확대 조치를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다가 2023년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 1,400만 명이 메디케어 가입자로 이 가운데 400만 명은 메디케어 확대 조치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이 다시 100%로 하향 조정돼 2020년부터는 자격을 상실한 가입자들이 속출하게 되는 겁니다. 주 공공병원과 건강시스템연합은 트럼프케어 수정안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주 무보험자 수는 2배 이상 늘고 20만여 명의 주민들은 일자리도 잃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7%로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무보험자 비율은 크게 올라가 17%에 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지원금 삭감으로 2020년 30억 달러를 시작으로 10년에 걸쳐 무려 1,14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잃게 될 것이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10년에 걸쳐 메디케어 지원금 26%가 깎일 것으로 추산된 반면 엘라바마와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주 등은 감축 규모가 10%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케어 시행과 동시에 총체적인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오바마케어로 메디케어 수혜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지난해부터는 서류미비 가정의 어린이들에게까지 메디케어 수혜를 확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층에 대한 보험료도 크게 올라갈 수 있고 빈곤층 400%를 기준으로 하던 정부 보조금 지급 기준은 350%로 낮아지면서 중산층의 보험료도 상승하게 됩니다. 당장 무보험에 따른 벌금을 내지 않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몸이 아프게 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RKTV 뉴스 김혜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정상 외교를 하면서도 장남의 행동을 적극 옹호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러시아 스캔들의 발목이 잡혀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변호에서도 그의 이메일에서 확인된 팩트와는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명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장남 행동을 강력히 옹호하고 나섰으나 아들의 행동은 러시아 스캔들을 중대 국면으로 전환시킨 게임 체인저는 확실한 반면에 탄핵 국면까지 불러올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거는 아직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에서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가진 공동회견에서 장남의 이메일 파문과 관련해 나의 아들은 정부 변호사가 아니라 한 러시아 변호사를 아주 짧게 만난 것이라며 선거를 치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만남을 가졌을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특히 그 만남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나의 아들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변호에서도 이메일에서 확인된 팩트와는 큰 차이가 있어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어 트럼프 주니어는 러시아 스캔들을 핵심 수사 국면으로 몰아넣은 확실한 게임 체인저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남이 러시아 정부 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아주 잠깐 만났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트럼프 주니어는 수일간 이메일을 교환하며 힐러리에 타격을 가할 러시아의 공식 정부 문건과 정보를 갖고 있다는 러시아 정부 변호사를 소개받아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와 상하원 조사에서 러시아 정부가 조직적으로 트럼프 탕선을 위해 미국 대선에 캐입하려 했고 특히 트럼프 캠프가 힐러리에 결정터를 가할 러시아 총부를 입수해 악용할 의지를 표명한 내통 시도로 간주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주니어의 행동이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올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건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장남의 행동에서는 아직 아버지가 잘못을 지시했거나 심지어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아 스모킹건으로는 간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체인지의 특성상 특별검사의 수사와 상하원 조사 등에서 집중파 헤쳐지면서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등 위법행위까지 불거져 나올 수 있어 탄핵 국면을 불러볼 스모킹건으로 바뀔 위험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가석방돼 교도소박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올해 61살의 류사후보 씨가 오늘 별세했습니다. 류사후보 씨 조치를 관장하는 중국 라우닝성 선양시 사법국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문에서 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받아온 류사후보가 오늘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류사후보를 치료해 온 선양소재 중국의대 부속 제1병원은 12일 오후부터 류사후보의 병세가 극도로 악화돼 호흡곤란을 겪었으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고 혈전이 생겨 고통스러워하더니 오늘 오후에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류사후보는 2008년 공화당 일당 체제의 종식을 요구한 08헌장 서명운동을 주도하다가 이듬해 국가전복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류사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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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저우 교도소에 수감 중 지난 5월 말 정기검진에서 간암 판정을 받고 수위로 가석방됐습니다. 류사후보는 서방으로 출국해 치료받기를 강력히 희망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LA 지역 인종 커뮤니티 간 화합을 위한 뜻깊은 예술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한미연합회의 KAC는 오늘 LA시와 라티노연합회 그리고 윌리엄 그랜트 스틸 아티센터와 함께 오는 8월 19일 EK갤러리에서 다양성과 LA의 미래라는 주제로 커뮤니티 예술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LA 지역에서 인정받는 예술가들과 미래가 유망한 예술가 지망 학생들의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이를 통해 LA 지역 인종 커뮤니티 간 다양성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표라고 KAC 측은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앉아서 인정차별이나 인정의 차이점에 대한 대화 나눈 것보다는 미술 통해서나 음식 통해서나 음악 통해서 조금 더 저희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준영 국장은 또 허브웨슨 LA 시의장과 시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다양성과 LA의 미래 운동이 LA 지역 인종 커뮤니티 간 이슈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가자는 것인데 한미연합회가 이런 뜻에 동참해 이번 행사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흑인, 히스패닉, 한인 예술가 각각 2명, 이탈리아, 일본 예술가 각각 1명 등 총 8명의 예술가가 참가하며 예술작품 판매 수익금 일부는 비영리단체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15세에서 25세 사이의 학생들은 오는 8월 1일까지 작품을 제출하게 되고 작품 심사를 거쳐 선정된 4명의 학생들에게는 갤러리에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최우수 작품에 선정된 1명에게는 2천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KAC 측은 밝혔습니다.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한인 여성의 숙박을 거부한 에어비앤비 업주에게 5천 달러 벌금령이 내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은 한인 다인서 씨가 입은 피해와 관련해 에어비앤비에 가입한 업주 태미 바커 씨에게 5천 달러 벌금과 인종차별 예방을 위한 아시아아메리칸 대학 수업을 듣도록 명령했습니다. 리버사이드에 거주하는 서 씨는 친구들과 함께 지난 2월 트레지던트 데이의 휴일을 맞아 빅베어 마운틴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악천후 속에 갑자기 숙박을 거부당한 사연을 SNS와 지역 언론들에게 알리면서 에어비앤비 차별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 씨는 에어비앤비 측에 해당 업주의 인종차별 행위를 신고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인 커뮤니티에 큰 공분을 샀습니다. 오는 2030년 LA와 오렌지 카운티 해변가 지역이 지속적인 홍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비영리과학연구단체 UCS는 오늘 탄소 배출 증가로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6.5피트 상승할 경우 헌팅턴과 뉴폴비치의 발보아섬, 롱비치, 마리나델레이에 등의 지역들은 빠르면 2030년부터 한 달에 2회꼴로 홍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홍수가 발생하면 헌팅턴 비치 지역은 해변가부터 2마일 이내에 지역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폴비치 지역 발보아섬의 경우 섬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한편 전세계 탄소 배출량에 따라 해수면이 4피트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미국 내 홍수 피해를 입는 지역은 오는 2035년쯤 170개 지역, 2060년에는 270개 지역, 2100년에는 490개 지역으로 점차 확산될 것으로 UCS는 예측했습니다. 한미은행이 창립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감사 이벤트의 하나로 신규 고객과 함께하는 무료 영화 시사회를 개최합니다. 한미은행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달 말까지 개인 또는 비즈니스 체킹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고객은 해당 지역에서 한미은행이 개최하는 영화 군함도 무료 시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영화표 2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표는 계좌 개설 시 지점에서 수령 가능하며 한정된 자석으로 인해 선착순으로 표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료 시사회는 오는 28일 남가주 부해나파계 CGV 영화관에서 시작되며 LA 지역은 8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CGV LA 영화관에서 개최됩니다. 영화 군함도는 일제강점기인 1945년 일본 군함도로 끌려가 노동자로 착취당한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기배우 황정민, 소지석, 송중기 등이 주연을 맡아 개봉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위탁가정아이들에게 전달할 사랑의 책가방 후원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책가방 후원 캠페인은 한인가정상담소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위탁가정아이들에게 새학기 책가방과 학용품을 전달하고자 매년 여름 이어가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사랑의 책가방 후원 캠페인은 한인가정상담소가 지난 2014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았으며 지난 3년간 한인사회 후원으로 총 1042개의 책가방을 LA카운티 아동보호국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카니 정조 소장은 매년 한인사회 관심과 사랑으로 목표한 숫자보다 많이 준비해 위탁가정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많은 한인들이 따뜻한 후원의 마음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도 7월 한 달간 도네이션 받은 후원금으로 책가방과 학용품을 구입해 8월 초 웨스트코나비에 있는 아동보호국 산하 APP 유닛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곳은 LA카운티에 있는 아시안 위탁가정 아이들을 관리하는 곳으로 전달된 책가방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한인 위탁 아동들은 물론 아시아계 위탁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전달됩니다. LA가 전국적으로 최악의 주차난을 겪고 있는 도시 가운데 이름을 올렸습니다. 교통정보제공업체 인릭스가 전세계 100개국 8,500개 도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LA 운전자들은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매번 평균 12분을 허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만 따져봤을 때 LA시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시 2위에 랭크되어 있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한 해 평균 85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735달러에 달합니다. USC 제임스 모어 교수는 LA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스트링 파킥 공간을 늘리고 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LA시가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는 것도 대안책으로 제시됐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